배우 버킷리스트 배우 버킷리스트 거기에 안 계셨어요 해피 버스데이 축하합니다 아쿠아찐따까모 잘한다 아쿠찐따까모 팀진이의 배우 지창욱 씨와 수영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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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에서 윤결의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에서 서연주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을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떤 작품인가요? 창욱 씨 네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예요 윤결의 네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은 좋아요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삶의 끝에 내몰린 위태로운 청년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서 이제 팀진이와 만나면서 연대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아 일단은 그 수영이 칭찬을 제 주변에서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영 씨가 같이 이제 저하고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일단 너무나도 좋은 배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다행이고 정말 이원 작품 정말 너무 즐겁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네 네 항상 네 현장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고 되게 저한테는 너무 너무 좋은 파트너였던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시작부터 진심 말하기 있어요? 네 이런 거는 원래 보통 네 마지막 부분에 저의 모닥불이라도 좀 피워놓고 하는 얘기를 아 다시 얘기할까요? 아니요 자 이번엔 수영 씨 어 저는 제가 정말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배우 있잖아요 배우 버킷리스트 네 그 거기에 안 계셨어요 오 반전 너무 좋아 농담이에요 아 정말 정말 지이찬호 배우님을 꼭 한번 작품에서 만나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리딩 우리 그냥 한 뭐 저랑 이제 오빠랑 성동일 배우 성동일 선배님 같이 만나서 하는 그런 리딩 잠깐 가졌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너무 네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고 하면서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좀 많이 고민하던 씬도 현장 가면은 오빠가 그냥 보면은 다 해결될 정도로 너무 신뢰를 많이 주는 배우이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던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고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? 결의 어 일단은 저는 이번 드라마를 위해서 약간 열린 마음을 준비했고요 네 그건 그냥 마음을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어 마음을 여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특히 결에는 네 약간 어떤 되게 말랑말랑한 마음을 위해서 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게 중요했던 네 그리고 뭔가 저는 사실 크게 준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말씀을 꼭 이렇게 겸손하게 하세요 네 크게 준비를 했다기보다 사실 저는 현장에서 뭔가 배우들하고의 어떤 유대감 음 그리고 우리 팀원들하고의 그런 호흡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주가 일단 운동광으로 나오기 때문에 첫 등장이 아예 운동하는 씬이었어요 오오 그래서 몸을 좀 만들었는데 근데 원래 또 운동을 잘하고 수영씨는 아 저는 운동을 못해요 아 그래요? 네 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 하 아니 이런 몸매를 가졌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계기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인바디? 막 재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몸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을 이번 드라마를 계기로 운동과 친해지면서 네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 연주회 등장신 날 그날 그 촬영이 한 두 번 취소가 됐어요 오 이유는요? 그냥 뭐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아 촬영 자체가 네 촬영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때를 기다리다가 네 살짝 방심했을 때 찍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잔뜩 긴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특히 운동신이면 막 근육이 화가 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화가 안 나더라고요 끊었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얘가 얘가 약간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내려놨거든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근데 사실 막 몸을 딱 만든다고 해서 제가 만들었어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연주는 일단 노출이 많은 옷을 안 입었으면 좋겠다 연주는 왜냐면 그냥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 몸을 왜 만드는 거예요 안 보여줄 건데 이게 긴팔을 입어도 다 보여요 그니까요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연주가 되게 굉장히 에너지가 좋은 사람처럼 보였으면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고 대려 대려 현장에 매일매일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자 그만 여쭤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심이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연주의 등장신을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연주는 운동을 사랑하고 맞아요 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은 드라마의 또 다른 주역 성동일 배우님과의 케미 어떠셨나요? 일단 선배님 뭐 워낙 사실 예능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알려져 있는 모습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인간적이잖아요 네 너무 인간적이시고 너무 좋으신데 저희가 사실 어 막 옛날처럼 회식 자리가 많고 코로나로 네 네 그럴 수는 없었는데 선배님이 그 배우들끼리 너무 친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딱 잡아주시니까 일단 어른이 그렇게 딱 해주시면 밑에 배우들도 네 뭔가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네 촬영 외 시간에도 같이 쓰다떨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그 현장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선배님하고 사실 이렇게 연기를 어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정말 같이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 했던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선배님도 사실 제가 한참 후배지만 되게 뭔가 놀기 편하게 되게 놀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더 정이 드나봐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덕분에 좋네요 지금 그 다들 느껴지시죠 창욱씨의 눈을 통해서 아 그때 촬영 때 너무 좋았지 이런 게 막 느껴지네요 이게 지금 드라마였으면 그 눈으로 확 카메라가 막 들어가가지고 네 그 과거 신들로 막 가는 거잖아요 눈이 근데 좀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눈이 좀 약간 추억하게 만든대 너무 사기에요 그쵸 네 그쵸 진짜 눈이 사기라는 말이 맞아요 네 창욱씨의 눈을 보면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추억으로 맞아요 근데 그런 말 자격이 있어요 수영씨 그 눈을 갖고 에이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 사람들 정말 사기캐들이네 사기캐들이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라마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하고 요 근래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작 내 소원이 뭘까에 대해서 사실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단지 뭐 아 작품 잘 됐으면 좋겠다 아 혹은 뭐 아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요 근래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이 드라마 때문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냥 매일매일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창욱씨 지금 기뻐요? 아 네 행복해요? 네 기쁘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네 제가 오빠를 정말 지켜본 결과 이거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네 너무 행복한 너무 행복한 지금 신생아 같은 네 자 우리 수영씨는 제 소원이요 바뀌었나요? 어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뭐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이 그냥 정말 빈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고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다큐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호스피스 병동의 다큐를 보면서 정말 가족분들이랑 그 헤어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고 진짜 건강할 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의 마지막에 저 팀 지니 같은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맞아 자 지금 보면서 너무 즐겁다고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또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? 실시간 댓글? 네 수영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언니를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오 진짜요? 인도네시아 팬이 오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벌데이 오 축하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창호 오빠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이 사랑해요 아쿠찐 따까모 잘한다 아쿠찐 따까모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어로 아쿠찐 따까모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I love you 한번 부탁드릴게요 I love you 멋져요 음성도 너무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댓글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이제 8월 10일날 예 전세계 16개국에서 예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왠지 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면 우리가 또 들어드린 네 그런 시간을 또 함께 한 것 같은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? 아 오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홍보 일정이 사실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뜻깊고 저희도 드라마 촬영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뷰 통해서 제가 따로 인사를 못 드리는 우리 해외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창욱 씨는 어떠셨어요?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뷰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너무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배우 지창욱 씨와 수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I love you 또 pous우 아 난 Salt 난 한국국토정보공사